자 카메라 원리와 구조 다섯번째 카메라 워킹의 기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카메라 바디, 우리 몸으로 따지면 머리에 있는 기록을 할 수 있는 이 바디 그리고 눈 달려있는 의학용으로 눈 수정체가 렌즈죠. 그리고 렌즈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서 볼 수 있는 뷰파인드 이렇게 해서 카메라 바디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디와 렌즈와 뷰파인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앞에 초가 하나 있습니다. 초가 이 피사체를 보여지는 저 조리개, 조리개를 눈에서는 홍채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가 조리개 역할을 하고요. 들어오는 피사체의 이미지를 반사되어지는 남반사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수정체 렌즈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바로 뒤에 필름에 맺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망막이라는 곳에 필름에 맺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피사체가 홍채의 조리개를 통해 빛이 조절이 되고 수정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망막의 상이 거꾸로 뒤집혀서 맺히게 됩니다. 이제 이걸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까 디지털 카메라에서 위로 반사경을 통해서 펜타프리즘을 통해서 다시 상을 뒤집어서 본다라는 부분 원리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빛의 삼원색입니다. 저희가 화이트 발란스를 이렇게 맞추는 건 떠돌아다니는 빛의 색깔은 RGB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이 색깔을 섞으면 흰색, 하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디지털 기계들은 떠돌아다니는 빛을 담아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정확한 흰색을 100% 흰색을 잘 화이트 발란스를 맞춘다면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 다양한 빛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와 반대로 물감의 삼원색, 칠해진 물감을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를 섞으면 블랙이 됩니다. 그래서 물감의 삼원색은 블랙, 그리고 우리가 화이트 발란스를 맞추는 건 빛의 삼원색이 레드, 그린, 블루를 섞으면 흰색이 되기 때문에 빛의 삼원색의 의구에서 화이트 발란스를 맞춘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물의 전신 사이즈, 샷은 영상 촬영의 최소단입니다. 그러니까 샷과 컷의 구분을 그냥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컷, 어떻게 보면 샷인데 한 감독님이 외치셔서 딱 끊어질 때 찍고자 하는 부분들이 영상이 있어서 그 단위가 최소단위가 영상 단위에서는 샷인데 최소단위가 컷은 편집 단위의 최소단위가 컷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물의 샷 구분에서 영상 촬영의 최소단위는 바로 샷이다. 샷, 그러니까 인물을 두고 샷을 마냥 나눈다면 발 끝에서 머리 끝까지가 풀샷, 이미지에 보여지는 것은 풀샷입니다. 그리고 무릎까지가 니샷입니다. 니샷. 그리고 허리까지, 머리에서 허리까지가 웨이스트 샷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1인 미디어를 하고 있지만 많은 방송국 PD나 현장에 있는 제작 감독들이 이게 발음하기 힘들어서 웨이스트 샷이라고 많이 합니다. 웨이스트 샷. 이게 그냥 왜 당신은 웨이스트 샷이냐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웨이스트 샷입니다. 허리 샷. 웨이스트 샷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웨이스트 샷이라고 하지 마시고 웨이스트 샷이라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가슴, 즉꼭지까지의 사이즈가 바로 버스트, 버스트, 가슴 샷이고요. 그리고 머리에서 쇄골까지 클로즈, 클로즈 샷입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클로즈는 저희가 지금 인물의 전신을 찍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손톱, 팔꿈치, 코, 입술, 눈, 눈동자 하나 이 정도가 익스트림 클로즈업이고 그렇게 인물의 전신 샷 사이즈에 대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샷은 원샷, 투샷, 쓰리샷까지는 샷을 구분합니다. 쓰리샷 이후에 네 명부터는 그룹 샷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주 이미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물의 두 사람의 대화에서 어깨를 걸고 상대편의 이미지를 찍는 오버 더 숄더 샷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샷에서 어떠한 사람이 위쪽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자유의 여신상에서 밑으로 보고 있는 어떠한 피사체, 주인공의 피사체를 보여주는 걸 포인트 오브 뷰, 피어브이 샷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촬영함에 있어서 찍고자 하는 피사체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위에서 밑으로 눌러서 찍는 걸 하이 앵글 샷, 부감 샷이라고 하고 낮은 곳에서 위로 찍는 걸 로우 앵글, 하이 핫 샷 낮은 곳에서 위로 찍는 걸 로우 앵글 샷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치 앵글 샷이라고 있습니다. 더치는 이렇게 좀 전에 제가 황금 구도에서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야 된다고 했지만 이걸 약간 삐뚤어서 삐뚤을 각을 주고 그게 이제 극적 구조, 이야기 구조에서 그 느낌이 더 좋다면 앵글을 일부러 삐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더치 앵글, 프렌치 앵글 샷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카메라의 헤드를 뒤지어 조금 꺾어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형 지문을 이용해서 더치 앵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획 단계에서 시나리오가 나왔다면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한 편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안에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시퀀스가 나눠집니다. 각각의 시퀀스에서 시퀀스 안에는 극적 국면을 만들어내는 걸 시퀀스라고 하는데 시퀀스 안에는 어느 정도의 씬들이 모여서 1신과 2신, 3신, 4신, 5신까지 합쳐서 기승, 도입 부분, 그 다음 절정 부분에는 79신에서 84신까지 절정 이렇게 하는 씬들이 모이는 거고요. 씬 안에는 각각의 샷들 그리고 편집에 쳐주다니인 컷들이 모여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테이크라고 있습니다. 테이크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더블 시스템에서 슬레이트를 치는 부분에 연기자들의 키스씬이 테이크 한 14번 같다. 테이크 20번 같다라고 하는 것 중에 여기서 테이크와 샷은 정확하게 컷은 정확하게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테이크는 카메라가 의미 없이 돌아가는 시작과 끝을 테이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독이 레디 카메라 스피드라고 해서 카메라 스피드 돌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독이 액션부터 컷까지를 사용하는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카메라맨은 레디라고 카메라 스피드라고 해서 스피드라고 돌렸는데 액션 전에 최소 1초, 2초, 3초, 4초 이 정도의 의미 없이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컷이라고 했을 때도 바로 촬영팀들은 바로 레그 끄지 않습니다. 그래서 꺼지 않고 돌아가는 1초, 2초든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 꺼지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의 테이크에서 감독들은 그 테이크가 마음에 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카메라가 의미 없이 돌아가는 시작과 끝을 테이크라고 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워킹에서는 전방식에서 카메라 무브먼트가 헤드 중심으로 카메라가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것,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리는 것, 이걸 틸트, 업, 틸트, 다운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펜 레프트, 펜 라이트, 펜닝이라고 하고요. 파노라마 뷰잉, 그리고 사람이 타서 선방식으로 하는 촬영 중에 사람이 타서 하는 크레인 샷 중에 크레인 업, 크레인 다운이 있고 아침 마당과 같이 아니면 9시 뉴스처럼 ENG 카메라가 아닌 EFP 카메라로 사용되는 카메라의 트라이포드는 일반적으로 저런 트라이포드로 쓰는 게 아니라 전동으로 되어 있는 페데스탈이라고 하는 트라이포드 씁니다. 그 페데스탈로 업을 하거나 다운하는 걸 페데스탈 업, 페데스탈 다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달리, 펜더 달리나 프레이즈 달리나, 영국의 프레이즈 달리나 이런 달리 크레인들이 있습니다. 그립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달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달리 바퀴로 인을 하고 평지에서 인을 하는 걸 달리 인이라고 하고 뒤로 빠지는 걸 달리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차킬처럼 길게 깔아서 트랙으로 인을 하거나 아웃을 하면 트랙 인, 트랙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선방식 중에서 안정적인 자이로드롭이나 이러한 안정적인 X축, Y축을 잡아주는 스테디캠이라는 촬영 장비가 있고요. 그렇게 촬영해서 하는 방법을 핸드헬드 들고 찍기라고 합니다. 자, 카메라 워킹에서 마지막으로 컨비네이션 샷이 있는데 컨비네이션 샷은 저런 공포 영화 복도씬에서 인물은 그대로 있고 카메라는 뒤로 빠지는데 카메라에 있는 렌즈 무브먼트에서 줌이를 하면서 카메라는 뒤로 빠지고 렌즈는 사이즈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그렇게 되면 배경과 피사체 인물이 이렇게 굉장히 귀히하고 형이상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컨비네이션 샷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 원리 구조와 카메라 워킹에 대한 기초를 일단 이해를 하셨고요. 1인 미디어를 하셔도 이러한 원리와 구조를 다 아시고 접근하신다면 더 하이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내실 겁니다.